오늘은 손꽤 하겠습니다 손꽤 양 두개 밑에 음이 하나 있는 손꽤 먼저 설계전 설계전이라고요 먼저 괴를 풀이해 놓은 글이 있죠 설계전에 근거해서 이 손꽤 물상들을 찾아 볼게요 손꽤는 어떤 사물들을 상징하고 있는지 첫번째 바람이요 바람 잠시만요 첫번째는 바람 첫번째는 바람 첫번째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손하면 손풍 아예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손꽤가 바람을 의미하는 것은 하늘은 쪼개진 게 없죠 하늘은 쪼개진 게 없는데 밑이 하나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음기를 만난 거죠 음기 하늘이 하늘이 권꽤가 음기를 만났다 땅하고 접촉한 겁니다 하늘이 땅하고 접촉했다 하늘이 땅하고 접촉해 가지고 쪼개졌다는 거죠 하늘이 땅하고 만나서 쪼개졌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건 실제로 하늘은 한 덩어리인데 바람은 물 흐르듯이 이리저리 흐르고 다니죠 흐르고 침투하죠 겨울에 외풍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아무리 문을 막아도 침투에 들어오죠 들어온다는 뜻도 있어요 들어간다 침투에 들어간다 바람이다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으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괴를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괴를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로 위에 두 개는 건깨라면 밑에 두 개는 감깨의 이 부분 이 부분이죠 그쵸 이게 건깨의 이 부분과 감깨의 밑부분이 합쳐진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이 감은 물이죠 하늘이 물처럼 흐른다 하늘이 여기서는 하늘이 땅과 만났다 하늘이 땅과 만나 가지고 물처럼 흐르면서 이리저리 흐르면서 침투에 들어간다 이 정도 하면 선깨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실까요 자 이렇게도 분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두 개는 감깨의 밑부분이다 반대로 이 부분을요 리깨의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감깨의 밑부분으로 보면 하늘이 물처럼 흐른다 이거를 리깨의 이 부분으로 보면은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나올 때 또 해 드릴게요 이렇게도 가능하다 좀 고급수죠 괴를 풀이하는 고급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바람이 바람이 하늘이 하늘이 땅을 만나 가지고 땅은 이거 권깨를 나타내죠 한 획만 해도 이미 권깨죠 양 획 하나만 그어도 이미 권깨듯이 이미 권깨죠 하늘이 음을 만나서 쪼개져서 물처럼 흘러다니면서 침투에 들어간다 음이 왜 들어간다는 말이 나왔냐면요 이 음이 음 하나로 봐도 되지만 하나의 음액인데 쪼개진 두 점이 음의 두 점이 양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양 밑으로 들어가 있다 음이니까 굴복해서 양 밑으로 굳센 양 밑으로 유순하게 숨어 들어가 있다 여기서 침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차분하게 또 나옵니다 바람 먼저 봤고요 바람 그 다음에 흩어지다 흩어지다는 뜻이 있어요 흩어질 산자 흩어지다 바람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니까 결국 바람은 바람이 물처럼 땅을 막 흐르면서 탁한 공기들을 잘 흩어지게 하겠죠 막힌 저기 정체된 공기 흩어지게 하겠죠 그래서 흩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면 여기 흩어질 산자 흩어지게 하다 또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지런히 하다 바로 가지런히 하다 뜻도 있거든요 가지런히 함 자 이거는 가지런히 할 재자 경전에 있는 거예요 설계전에 풍 그 다음에 산 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연결됩니다 바람이 막힌 걸 흩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건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거죠 가지런히 해주는 거 바람이 한번 제대로 불고 나면은 이 공기가 맑아지죠 탁했던 게 맑아지죠 그래서 고인 탁한 공기들을 흩어지게 하고 청결하게 해주면서 가지런하게 해준다 그래서 가지런하다 그 다음이 지금 들어갈 입자입니다 네 번째가 들어가다 두 양 밑에 이름 하나가 밑에 들어가 있다 바람이 바람이 물처럼 땅 속으로 땅 위를 흐르면서 이 저기 다 침투에 들어가죠 어디든 침투에 들어가죠 바람의 형상과도 달맞춤 들어가다 그렇죠 외풍 때문에 힘드신 이유가 바람이 계속 침투에 들어와서입니다 우리 집에 자꾸 침투에 들어와서 바람 하나를 생각하시면 지금 한 뜻 몇 개예요 뜻을 한 네 개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침투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자꾸 침투에 들어가는 침투성은 선깨로 상징합니다 선깨 음이 양 밑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바람이 교통정리 잘 해준다 바람이 탁한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색깔로 하면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만 흰색을 의미합니다 색깔로 말하면 흰색 깨끗한 바탕 색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식하지 않고 바람이 한번 확 지나갔다고 보세요 가식하지 않고 깨끗하게 순수한 바탕 흰색 청결한 바탕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이 이 건깨가 흰색이잖아요 흰색이 많고 검은색이 적죠 음은 하나고 양이 두 개죠 그래서 흰색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바람과 침투에 들어갔다 이거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음이 양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침입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참 잘 스며 들어온다 침투해서 잘 들어온다 어디든 땅 속이건 어디건 바로바로 틈만 있으면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게 동물 중에서는요 닭을 의미합니다 닭 손깨가 닭을 의미해요 보통 새는요 보세요 하늘 위에 음물 땅에 있어야 할 음물이 음적인 물건이 요 위아래가 위아래가 다 하늘인데 하늘 위에 중간에 떠 있으니까 요게 새를 의미해요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물건 아니면 새 모양을 닮은 건요 새의 양 날개와 꼬리를 닮은 감깨 감깨나 리깨가 새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닭은 새긴 새인데 손깨로 의미해요 왜 그러냐 새는 새인데 못 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거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하늘을 하늘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음이 하늘에 이 양 인 하늘에 굴복하고 순종한 모습이에요 손깨는 그래서 자 제가 글자풀이도 해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손깨가 이렇게 생겼죠 손깨 이렇게 생겼는데 손깨가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모습이냐 딱 머리를 구부리고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굴복한 사람들 물건을 이렇게 떠받들고 양한테 이렇게 물건을 받치면서 굴복해 있는 음의 모습 두 음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둘로 셀 수도 있죠 양한테 굴복해 있는 음의 모습 그래서 이 손깨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 순종 그러니까 굴복이나 순종 의미를 갖고 있죠 음이 양한테 순종이다 그럼 이게 좋은 모습이죠 반대로 음이 양 위에 있으면 기쁘긴 한데 쾌락은 없는데 음이 양 위에 있으니까 음은 흘러내리고 양은 솟구치니까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교류가 일어나서 기쁘긴 한데 위태롭다 소인이 군자 위에 있으니까 위태롭다는 소리를 듣고요 군자 밑에 소인들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순명한다 순종적이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 순천의 뜻이 있어요 순천 이 손깨의 좋은 점은 순천 하늘에 순종한다는 순천 순명 하늘의 명에 순종한다 요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아직 얘기가 안 끝났죠 닭은 그러니까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공손한 새인 거예요 하늘을 날라다니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하늘에 굴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음물이다 못나는 새죠 새는 새인데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또 순종하고 순천 순명해 있으니까 어때요? 하늘의 때 천시를 알아가지고 땅에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닭 오는 소리로 이렇게 닭이 축시에 운다고 그러죠 닭 우는 소리에 또 우리가 우리가 시간을 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볼 때는 딱 요 모습인 거죠 닭이 손 깬 거죠 하늘에 순응해 가지고 시간도 알려주고 하늘에 천시를 되게 받들고 하늘을 받들고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이고 자 여기까지 이게 단순히 한자만 알고 단순히 괴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 분들의 사고도 알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봤는지도 알 수 있죠 이번에 영화 자산어보 격물치지한 기록이잖아요 물고기를 다 연구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고평법칙 결을 찾아서 적어놓은 게 자산어보잖아요 흑산도에서 정약정 선생님이 정약정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한자나 괴도 그래요 물상을 연구한다는 건 되게 경물치지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괴로 표현해 보는군요 사물의 코드 사물의 핵심 코드를 괴로 그려보는 거니까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사물의 본질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화 해 보는 겁니다 괴로 자 이렇게 하면은 가족 중에는 뭐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인 그 핵이 그 성별을 결정한다 의미죠 하나인 게 양이 둘이니까 남자일 것 같지만 하나인 그 핵이 의미죠 그러면 여성이고 아래에 있을수록 더 나이가 먼저라고 그랬죠 나이가 더 들었고 먼저고 점점 시간적 순서가 밑에서부터거든요 주역은 항상 주역은 항상 밑에서부터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녀죠 선괴는 장녀다 장남은 뭐였죠 진괴 그리고 지금 설계전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 번 했겠지만 몸통에서 다리가 딱 찢어져 나가는 부분이죠 다리를 의미합니다 다리 그런데 몸통에서 형상만 보고 몸통에서 다리가 딱 찢어졌으니까 다리네 라고만 보시면 안되고 아까 뭐였죠 음이 양을 떠받치고 있죠 다리는 뭐죠 몸통을 떠받치고 있어요 음이 하늘을 떠받치듯 다리는 몸통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 싫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싫고 있다 떠받치다는 의미도 손깨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도 굴복해 있는 모습이죠 굴복해서 뭔가 물건을 이렇게 물건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이 손깨입니다 뭔가 밭들고 있다 싫고 있다 떠받치고 있다 하늘을 밭들고 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몸통을 떠받치고 있다 의미 양을 그래서 다리 다리를 의미합니다 칠판이 크지 않으니까 설명할 때마다 지워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나무 나무 한번 가볼까요 나무도 손깨입니다 손목 그러죠 손깨는 나무로 봅니다 왜냐 이 밑에 뿌리로 보여요 이걸 뿌리고 뿌리에서 나무가 엄청 발산하겠죠 발산이란건 지금 위로 솟구치는 퍼져나가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위로 솟구치고 있으니까 이쪽은 뿌리고 위가 이렇게 발산이 많죠 발산을 음에 수렴한 힘보다 발산의 힘이 크니까 이걸 나무라고 보는 나무로 나무로 나무의 성질은요 나무의 성질은 서경에 보면 예전부터 오행사상에서 오행사상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나무의 성질 금목 소화토 할 때 나무의 성질은 곡직이라고 봤습니다 곡직이 뭐냐면요 구부러지고 고다지고 한다 즉 그 나무는요 부드러워서 그걸 그걸 다룰 수 있다는 잘 다뤄 가지고 목공을 할 수 있다 목공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나무 특히 선목은 나무중에서도 음목이거든요 마이너스 나무 양목은 징괴가 양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위로 막 자라는 풀이나 나무를 의미하고요 발산력이 더 크다고 보고 선목은 좀 더 부드러운 나무로 봅니다 왜냐면 발산을 하긴 하는데 음이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이쪽은 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양이 뚫고 올라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클수록 양의 힘이 커요 그래서 이쪽이 양목 이쪽이 음목 부드러운 나무 좀 더 부드러운 나무다 보니까 나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이런 녹근도 의미입니다 녹근 부드러운 그런 나무로 된 녹근 녹근 녹근도 의미 녹근 녹근 는데 녹근이 좀 곧은 거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더 많죠 음보다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녹근인데 좀 그 반듯하게 곧게 만들어서 쓰는 녹근 한문으로 그래서 곧을 찍자 넣어놨어요. 그래서 녹근이 곧은 거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방금 이 나무를 다루는 게 결국 뭘까요? 공업이죠. 공업 공인을 의미합니다. 나무 다루는 장인. 나무를 잘 다룬다. 휘어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 이 나무의 본성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나무로 어떤 목공예를 하는 공인. 공인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흰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람이 깨끗하게 씻어가서 그 청결한 바탕을 의미하니까 흰색 그러기도 하고 양이 많으니까 흰색 이 건깨가 흰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긴 하지만 양이 여전히 많으니까 흰색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색깔로 따지자면 또 길다. 나무가 이제 위로 발산하는 힘이 있으니까 위로 막 뻗어나가겠죠. 그러니까 길장자. 길다. 높을꽃자. 높다. 길다. 높다 뜻도 있습니다. 길다. 길다가 원래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 거예요. 머리카락이 긴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뭐죠? 장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머리가 길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길다는 건요. 나이가 많다는 걸 예전에 한문에서는 갖고 올 문 이런 데서는요. 이제 머리를 길게 글을 놓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리고 길다. 높다. 길게 자란다. 그러니까 빛이 솟는다. 나무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높다도 의미합니다. 높다. 또 나아갔다가 물러났다. 진태. 나아갔다가 물러났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나아갔다. 일진일태. 나아갔다 물러났다는 건요.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손깨가 양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탯깨를 지나면 건케가 되겠죠. 양이 꽉 차겠죠. 양이 꽉 찼는데 다시 음이 양이 꽉 차면 또 음이 시작되잖아요. 항상 이게 공식이라 겨우 꽉 찼는데 건케가 됐는데 바로 다시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훼손이 돼 가지고 양이 훼손돼 가지고 밑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나아갔다가 나아갔다가 물러난 거죠. 일진일태. 나아갔다 물러난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한 겁니다. 순양이 됐다가 바로 다시 음이 생겨버렸다. 이런 이런 느낌을 그 이미지에서 본 거예요. 양이 됐다가 다시 음이 됐다. 일진일태. 또 지금 설계 전에는 그 뜻이 없는데요. 벌레를 의미합니다. 벌레. 이 손깨가 벌레도 의미합니다. 왜 벌레겠어요. 벌레 이런 벌레요.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곤충들 있죠.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곤충들. 특히 이 과일 먹는 그 벌레들이 이 손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열매 산풍곶게가 열매 풍이 벌레니까 열매, 열매 간깨는 열매거든요. 열매 벌레 먹었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벌레 먹었다는 괴입니다. 자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이런 벌레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부렸다 폈다 하는. 쫙 폈다가 구부렸다 하는 벌레. 그런데 그러니까 불과 열매 맺지 못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권깨도 열매거든요. 간깨만 열매가 아니라 동그란 열매라면 여기 열매에 의미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 못 쓰게 된 거죠. 열매 맺지 못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손깨가 벌레를 의미하니까 과일에 벌레 먹었다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과일에 벌레를 먹었다. 벌레가 과일을 먹었다. 과일에 벌레가 생겼다. 아니면 과일이 훼손됐다. 하자가 생겼다. 하자가 생긴 겁니다. 흠이 생겼다. 보세요. 이 권깨는 왜 동그라미냐. 어느 곳 하나 찌그러진 게 끊어진 게 없잖아요. 이쪽은요. 찌그러졌죠. 끊어진 게 생겼잖아요. 어느 한구석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 뭔가 과일이 최상품이 못 되는 거죠.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벌레가 생겼거나 하자가 생겨서 흠이 생겨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게 바람이라면 바람과 바람 플러스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 합쳐볼까요. 바람이 어딘가에 침투에 들어간다. 여러분 바람결 따라 뭔가 확 침투에 들어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맞추면 천재네요. 냄새입니다. 냄새를 의미한다. 예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냄새. 바람결 따라 우리 코로 침투에 들어오는 냄새. 이렇게 해서 냄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또 많은 걸 했죠. 바람. 주로 바람 관련된 거. 바람이 침투해 가는 거. 그렇죠. 벌레, 나무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사람 몸에서 이 손깨를 의미하는 몇 가지 물상을 잡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털이 적다고 해요. 이거 좀 이해 되세요? 사람한테 있어서 털이 적다. 또 하나 넓은 이마. 이마가 넓다. 털이 적다. 사람 의향에서 털이 적다. 이마가 넓다. 이럴 때도 손깨를 써요. 또 흰자이가 많다. 흰자이 많은 눈 약간 좀 무섭겠죠? 흰자이 많은 눈. 또 상징한다. 자 보세요. 왜 그런가. 요게 털이거든요. 보세요. 자, 이 간깨가 간깨가 원래 이제 진깨죠. 진깨. 진깨가 털인데 이렇게 턱에 붙어서 이렇게 나면 이렇게 진깨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에는 턱수염을 의미합니다. 턱수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렇게 선깨로 바뀌면 털 부분이 줄어들었죠? 털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털이 적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염이 줄어든 거에서 온 거겠죠? 밑으로 난 풀이 줄어들었다. 풀이 줄어들었다. 자, 또 넓은 이마. 자, 보세요. 리깨가 눈인데 리깨의 입 부분을 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위에다 양 하나 더 보태면요? 눈 위죠? 눈 위. 눈 위가 지금 양이 충만하죠? 눈 위쪽이 어디에요? 이마죠? 이마 쪽이 넓다. 또 마찬가지로 눈에서 눈에서 여길 이마로 볼 수도 있지만 눈에서 리깨가 눈이니까 눈의 검은 동자가 지금 이 음깨에 해당되거든요. 흰색. 권깨는 흰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의미할 뜻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흰색을 의미하니까 흰색 사이에 권깨인 검은 게 있다. 눈이잖아요. 눈인데 흰색이 하나 더 있어요. 흰자이가 많은 눈이 되는 거에요. 흰자이가 많은 눈. 됐죠? 뭐 이런 것까지 상징하나 한데 이제 예전에 궤를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내려다 보면 당시 일상사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나 보죠? 지금 우리가 점칠 때 넓은 이마, 털이 적은 거 뭐 흰자이가 많은 눈 이런 걸 점칠 일이 있을까요? 이해만 해보면 돼요. 이런 거는 괴를 가지고 어떻게 물상을 뽑아냈는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예입니다. 사실 지금 쓸 일은 없는 예들이고요. 근데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에서 세배의 이익을 낸다. 시장에서 세배의 이익을 낸다는 뜻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괴를 풀다가 손깨가 나오면요. 대박났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대박난다. 금은보화를 벌어들인다. 왜 그러냐. 보시면 이게 보세요. 숫자로 하면 양이 3입니다. 양이 3. 음이 2에요. 왜 하나 비었으니까 가운데 한 토막 비었잖아요. 3분의 2잖아요. 이건 3 다 먹고. 그러니까 지금 2. 이 2를 미천으로 해서 6을 벌어들인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배 벌었죠. 시장에서 세배의 이익을 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손깨가 이득을 받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구체적으로 세배의 이득을 받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 그리고 조급한 괴. 조급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조급한 괴라는 의미로도. 조급한 괴. 뭘까요. 조급한 괴. 이게요. 이런 것도 이런 건 조급하다. 이런 건 아까 지금 이 건 괴에서 왔다. 건 괴에서 왔으니 양이 나아간 거고 양이 다시 물러났으니까 한번 나아갔다 물러났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 손괴를요. 음이 계속 치고 올라온다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모습은. 그 다음은 음이 되겠죠. 자 주역에서 순양이라는 거 순음이라는 건요. 형이상하게만 있지. 형이하에서는 없습니다. 형이상에서는 순양 순음이 있어도요. 현실에서는 순양 순음이 없어요. 음과 양을 항상 겨루고 있지. 양과 음을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 태극이 펼쳐지면 이게 형이상에서는 둘이 공존할 수가 있지만 형이하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밀어붙이면 저쪽이 후퇴하는 거고 내가 밀어붙이면 양이 후퇴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양이다 그러면 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 괴는 싸우다는 뜻이 있어요. 싸우다. 싸우다는 뜻이 있어요. 싸울전자 뜻이 있었잖아요. 음도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건이 중요하니까 양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니까 양이 음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보세요. 양이 음하고 싸우고 있죠. 음이 생겨나가지고 음이 커지고 있죠. 음 세상이 와버렸죠. 자 이게 예전에는 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소인 세상이 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소인 음이 하나만 생겼어도 이게 조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조급하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음이 하나만 생겨도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소인배들이 창궐하기 시작할 그 낌새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곧 음이 창궐하는 세상이 올 거니까. 자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이 뭐 더위 만발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서늘한 기운이 하나 돌면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곧 겨울 온다. 곧 크리스마스 온다. 이제 조급해지죠. 이런 거예요. 또 음이 창궐했을 때는 또 양 하나가 시작되죠. 지금 양기가 하나 시작돼서 또 봄이 여름이 오겠죠. 그런데 예전 분들은 양기를 지켜내는 걸 중요하게 봤으니까 생명력의 근원을 양기해서 봤으니까 당연히 음양이 맞아야 되지만 양이 생명이 뻗어나가는 그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걸 또 막는 기운을 음기로 본 거예요. 소인배들의 기운, 군자의 기운, 생명력, 양기 소인배들의 그런 기운 그리고 이 생명력을 꺾어놓는 기운, 음기로 봤을 때 조급해진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설계전 그 다음에 서계전이라고요. 괴순서 매겨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선계를 풀이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앞에 나왔던 풀이 들어간다. 두 양 밑으로 음이 침투에 들어갔다. 이 정도만 봅니다. 그 다음 잡계전이라는 게 있어요. 잡다하게 괴의 의미를 풀이한 거죠. 잡계전에는 서계전은요. 괴를 매긴 순서대로 풀이해 본 거예요. 왜 64개를 주역에서 이 순서대로 매겨놨을까 의미를 풀이한 거고 잡계전은 서로 이렇게 좀 대비되는 괴들을 뽑아가지고 둘이 비교해 가면서 괴들의 특징, 그 물상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굴복함이라고 봤어요. 굴복했다. 안 보고 쓰니까 글자가 엉망입니다. 굴복할 복자죠? 초복, 중복 할 때 사람 옆에 개가 굴복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굴복했다. 양 밑에 음이 굴복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주역을 제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암기, 암기 과목 맞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종이서 되셨길. 이해를 해보자. 이해를 해야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 하고 암기만 하면 응용을 못 합니다. 딱 이거 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이 물상만 외워서 써야 되고요. 암기로 공부하신 분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문물을 만나도 바로바로 알아냅니다. 이거는 무슨 괴네? 이거는 무슨 괴네? 이거는 새로운 괴를 만나면 본인이 괴를 다 갖다 붙일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지금 팔괴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거예요. 팔괴를 이렇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역에 있는 괴를 가지고 여러분 꿈도 풀이하고 여러분이 겪은 현상을 풀이하시는데 물상들 속에서 코드를 읽어내는데 사물의 본질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문명 사회가 되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노는 게 좋냐 저는 주역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점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괴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해석해 봐라. 음양, 음양 이거밖에 없는데 이 조합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해석해 보시는데 쓰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주장하는 게 여러분 꿈들 꿈에 나온 상징들 있죠? 꿈에 나와 꿈에 산이 등장하면 간괴로 바꿔보고 꿈에 불이 등장하면 리괴로 바꿔보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괴도 뽑아낼 수 있다. 제가 수없이 해 봤는데 다 이게 나옵니다. 괴가 나옵니다. 여러분 꿈에서 그걸 저 혼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괴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괴를 좀 갖고 노시는데 도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순구가 예전에 순상 등의 아홉 주역 대가들이 더 뽑아낸 게 있어요. 손깨에서 물고기라는 물고기 어째 있죠? 물고기도 뽑아냈어요. 물고기 실제로 주역을 풀다 보면 손깨가 나오면 물고기로 풀어야 딱 정확히 설명이 되는 그런 괴사 효사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이 양 밑에 일음이 들어가 있죠? 물 속에 물고기가 딱 잠복해 있죠? 아까 복이라고 했죠? 잠복해 있는 잠복해 있는 모습 굴복 잠복해 있는 모습 물고기의 모습 그 다음에 순구가가 아까 주장한 겁니다. 벌레다 벌레나 자벌레를 의미한다 부드러운 손목은 부드러운 나무니까 부드러우면서 구부렸다 펴졌다 하는 그런 나무의 특징처럼 그렇게 구부려졌다 몸을 구부렸다 펴다 하는 벌레 그리고 과일에 잘 침투하는 침입하는 침입한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선괘 벌레 나무 중에는요 잘 그렇게 부드러운 나무 녹근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 뭐가 있을까요? 버드나무 그런 버드나무 등을 상징합니다 이게 풀이나 음목이니까 풀도 의미에요 나무라고 말했는데 풀도 의미에요 풀 나무나 풀 그래서 이 풀 무성하게 번성하는 풀 그 풀 띠풀 같은 거 이제 그거 묶어가지고 끈으로도 쓰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상징합니다 녹근의 띠로 물건을 잘 싸는 것도 손괘로 쓰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녹근으로 묶는 것도 손괘로 씁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묶는 걸로 쓸 때는요 손괘로만은 좀 그렇고요 괴에서 이런 게 있는 경우에요 밑에 의미 하나 더 있으면 보세요 요건 녹근이죠 녹근이고 요거는 간괴면 손이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녹근을 잘 묶고 있다는 의미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싸다 묶다 이럴 때 이럴 때 이 손괴가 묶는다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요 손에 해당되는 이 간괴가 있는 경우에 이 뜻이 확실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이 괴는 무슨 물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괴랑 어우러질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나중에 주역 보시다 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구름을 물상으로 잡아내려면 구름도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물이거든요 그럼 감괴로 잡을 수 있어요 감괴 음 속에 양이 하나 숨어서 이 숨어있는 놈이 이제 물이 돼서 흘러내리겠죠 액체로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구름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그냥 물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이게 수천 수처럼 하늘 위에 이렇게 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구름이에요 그런데 구름이라는 걸 더 확실히 드러내려면 이때 음 하나가 더 여기 밑에 있어서 그칠지 짜잖아요 감괴는 또 그치다는 뜻도 되거든요 물이 물이 저 위에 올라가서 그쳐 있어요 물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더 확실해지겠죠 이렇게 다른 개와 같이 호응하면서 서로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개풀이만으로 언뜻 왜 여기서 이런 뜻이 나왔지 이해 안 되는 것은 실제 주역을 풀다 보면요 다른 개랑 딱 만났을 때 이제 선명하게 그렇게 풀리는 것들 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녹근으로 잘 싼다는 의미까지 갖는다 라고 할 때는 손깨에서 왜 싼다는 의미가 나오지 하면요 간깨랑 만났을 때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태깨가 있는데 태깨가 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태깨의 이름이 왜 태냐면요 여기 호빵맨 볼 같은 거예요 호빵맨 볼 여기 입입니다 예전에 이건 사람 몸을 간단하게 그린 거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태깨예요 지금 태깨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이 부분을 그린 겁니다 팔 다리 그래서 이 태깨는 핵심이 입이에요 생긴 것도 보세요 위로 열렸잖아요 입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입이자 연못을 의미하는데 연못이 뭐죠 물고인대죠 입에 침고여 있죠 똑같잖아요 코드가 같아요 입이랑 연못이 코드가 같다 태깨는 위로 열린 입이다 그렇다면 손깨는 뭐겠습니까 손깨는 아래로 열린 입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위에다가 말을 하는 건데 태깨는 손깨는요 아래에다 말을 합니다 즉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다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게 손깨로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래에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천명을 의미합니다 천명 그냥 명령이 아니라 천명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손깨는 어떨 때는 천명으로 풀어야 의미가 분명해질 게 있어요 주역에서 자 하늘의 명령 그런데 이 손깨 하나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늘이 명령하는데 의미 굴복해 있죠 그러면 천명에 순명한다까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천명도 의미할 수 있지만 천명에 순종한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순명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손깨 하나 가지고 천명도 명령도 거기에 순명하는 모습까지 굴복해서 순종하는 모습까지 다 뜻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어떠세요? 손깨 하나로 많은 걸 봤습니다 이번에 또 자산어보 영화 개봉하는데 다산 선생님께서 거기 출연하죠 정약용 정약전 형제 출연하죠 자 정약용 선생님이 붙인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주역을 풀다 보니까 추가로 더 발굴한 물상들 그래서 숨어서 엎드렸다 근데 이건 굴복했다랑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숨어서 밑에 안 보이게 양 밑에 숨어서 굴복해 있다 숨었다는 의미를 좀 더 부여한 게 있고요 다산 선생님이 이거를 받들었다 이 음이 양을 받들고 있다 실코 있다 받든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고요 이렇게 물건을 실코 받들는데 이렇게 순종적인 동물이 뭐 있어요? 순종적인데 물건 많이 싣는 그런 순종적인 동물 소를 의미한다고 다산 선생님은 봤습니다 또 다산 선생님은 손깨 하면 나무나 풀인데 자 아까 나무나 풀 풀었을 때 아까 냄새 의미도 있었죠 냄새 이게 냄새를 의미하게 됐죠 그러면 냄새 나는 나무와 풀 나무는 다 냄새 나지 않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냄새가 좀 더 강한 나무나 풀 그래서 약초를 의미합니다 약초 약초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오늘은 양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나겠구나 해도 다 부질없네요 걸릴 건 다 걸리네요 그리고 다산 선생님은 손깨를 주인으로 갔어요 건깨를 손님 자 이거는요 여러분 아실 수 없어요 이거 왜 주인이고 손님인지 예전에 그 얘기에 유교 경전 얘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기에 손님과 주인이 이렇게 만났을 때 주인은 동남방에 앉고 손님은 서북방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동남방과 서북방에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이쪽에 앉고 동남방에 서북방에 손님이 앉아야 된다 그런데 후천팔개에서 괴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동남방 괴가 손괴고요 서북방 괴는 권괴입니다 그쵸 감관 진손 이 권 태 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지금 쓸 일이 없죠 그쵸 지금 뭐 가서 놀러가서 동남방에 주인 앉고 서북방에 손님 앉고 하면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역 공부하다 좀 보탠 것들이 기타 의견이라는 건 제가 좀 보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음이 결국은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옛날 옛날 역사에서는 뭡니까 이런 역할을 한 종이죠 노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주역 효사를 풀이할 때 종이 등장할 때는요 손괴가 있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주인의 명령 명령에 순정하는 사람들 종을 의미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임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명령을 하는데 자 임금은 건깨죠 임금이 이렇게 임금이 말을 했어요 밑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그럼 또 밑은 이 음은 뭘 의미해요 음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한테 명령을 해서 백성이 순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순정 이로도 보자 또 훼손됐다고도 봐야 돼요 하자가 생겼다 훼손됐다 이것도 훼손됐다는 의미를요 예전 어른들 풀이에 그런 메시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놓으셨길래 제가 물상으로 따로 뽑아봤습니다 훼손됐다고 보자 그 다음에 제가 주역을 풀다 찾아낸 또 그런 상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간깨가 이렇게 해서 평상이나 침대에 해당되거든요 손깨도 손깨도 이 음이 양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을 물건을 위에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다리가 짧을 뿐이지 간깨에서 양 하나 더 넣은 거잖아요 침상이나 평상으로 파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풀어야 될 때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발이 양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간깨랑 유사한 모습 대신에 위가 더 두터울 뿐이죠 간깨는 위가 얇고 다리가 더 길다면 다리가 더 짧고 위가 더 두텁지만 역시 침상이나 평상 모습이 있다 또 간깨는 마찬가지 간깨는 집이거든요 이게 지붕 얹으면 집이잖아요 위가 막혀 있고 양 옆이 서 있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붕이 더 두터운 집 집은 집인데 기둥보다 저 지붕이 되게 두텁게 잘 돼 있는 집을 상징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 정도 하시면 손깨가 어떻게 많은 물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역 잠깐 이제 주역 끝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